고춧가루 음 예쁘다 정말 예쁘다 색깔도 초밥 먹으러 왔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나왔는지 맛있겠죠? 맛있게 한 점씩 드셔보셔요 두 점 먹으면 더 먹을 거 없으니까 한 점씩 드셔야되요 아셨죠? 이렇게 아 조금 우동 조금 추운데 딱이다 그쵸? 맛있겠다 저녁 식사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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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미를 안 찍었어 이것은 또 만나요 몇 가지 몇 가지 잖아 제발 박연희가 와서 오늘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네 내가 이렇게 해야 나와 초밥 먹으러 왔어요 치킨 고춧가루 고춧가루 쌔만누 뭘 믿어요? 치즈 오쏨 치즈 고춧가루 어? 어? 이번엔 죽어서 있었네. 대통령이 먹어야 돼. 뭐? 음식은 대통령이 먹어야 돼서 안 돼. 왜냐면 군대 식물도 고춧가루 우원님이 혜찬이 없어서 암글라이크 타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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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대파 anu 고춧가루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십니까?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튀김 저장 그쵸? 카색을 안 못했네. 그게 내가, 내꺼 내가 모르겠네. 한 개씩. 싸운 탑은 내가 그거 두고 가야지. 음? 이거는 먹던 거거든. 그쵸? 음. 그게 이제 그런 거야. 김말배가 지가 안 나니까. 지가는데 이제 밖에 놓으니까 정신이 없어. 음. 진짜 아마 꼬치 피었어. 그거는 뭐, 의상가지들. 나 이뻐나? 이제 먹어. 안녕. 아우까. 아우까. 오세요. 재밌어요? 할까요 같이? 으이. 으이. 하이. 으이. 으이. 아우, 웃겨. 으이. 으이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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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만 커도 돼요. 소리만 커도 괜찮아요. 어이. 으이. 으이. 아, 이쁘다. 여기에 구미의 밤 풍경 금우산 전망대 어머 바람이 에버 분다 안보이네 이거는 컴컴해버리네 하여서 밤이다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춥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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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마시러 가자 안되겠다 쩔기차기예요 쩔기차기 오 잘 하신다 오 누구시죠 예 가만있어 네 네 하하하하하하 이야 아 아 하하하하 나 깜짝 놀랬네 밖경 옥 하길래 말았어 밥 먹고 밥 먹고 내려가서 커피 마시러 가는 길 아 아 아 아 맨날 이렇게 운동하나봐 맨날 오지 하하 버스킹 좋아하지 뭘 집에서 먹는다고 유튜브 해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름에 얼베인 자리가 좋은데 아이고 그것도 귀찮아 이제 나 8시 방송 때문에 가요 굿바이 재밌게 놀읍시 나가세요 바이 하하하하 아 요런거 넣어놓으니까 예쁘구나 이 잔에 와인잔에 와인잔에 너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너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아 산타 할아버시 오 크리스마스가 다가 오기는 오나봐요 아 귀여워 이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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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빵을 자꾸 먹으면 살이 찌는데 이렇게 자꾸 빵을 먹자고 내가 어떡하냐고 아휴 좋아라 아휴 뭘 이런걸 요즘에 유행이잖아 아휴 요즘 뭐 아니 아휴 아휴 뭐 이런거 가지고 오시고 안 오셔도 되는데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되는데 아휴 뭐 이런걸 아휴 뭐 이런걸 아휴